김정은 발 불확실성 소식이 점점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의 강도의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내용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겠죠.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죠. 일본 주간지에서 김정은이 수술받은 뒤에 식물인간 상태이다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보면은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중국 의료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상태와 관련해서 상세한 경위를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가짜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지금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은 워낙에 구체적이다 보니까 진짜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만 하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 의료 관계자가 일본 주간지 편집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줬다. 이거는 또 조금 이상하죠. 이런 극비사항이라면 극비사항일 수가 있을 텐데 의료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발설을 했다. 그러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상당히 처벌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좀 무시무시한 처벌이 될 텐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증언에 따르면 지방시찰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쓰러졌다. 그래서 심장마사지를 했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북한 의료진을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다가 긴급 심장 스탠스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집도의가 중국에서 연수를 받은 심장외과 의사인데 긴장한 상태에서 거구의 몸집인 이런 사람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긴장해서 또 거구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8분이나 소요가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부 쪽에서는 지금 원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한 동행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태설에 또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중태설이 나오니까 F-22 랩터 최대 출격 훈련한 미국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공중급유대하고 수송기 한 대 동원해서 F-22 여덟 대 다음 날에는 본토에서 날아온 B-1B가 북한 코앞까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2년 연속 연기한 한미연화 공중훈련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보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훈련 스케줄에 따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많은 그런 분위기죠. 이제 신변 이상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김정은 안 나타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북한에서 또 어떤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북한 쪽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뭔가 어떠한 행동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이런 기싸움도 상당히 북한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식물인간 상태다 그러면 이제 후계자 궤도도 후계자 구도도 조금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겠죠. 아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여정과 그리고 숙부가 이제 외국에서 돌다가 들어왔죠. 자 이제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정말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일본 주간지 이 소식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소식이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기로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이 있겠죠. 흔들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이미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우리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뭐 이런 중간에 이런 지라시들이 많이 돌았죠. 그런 부분이 돌면서 회복을 크게 못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올랐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한번 다시 한번 밑으로 좀 밀어보겠다. 그런 움직임이 외인 기관들의 스탠스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고객 예수금이 45조 있죠. 45조 있는데 한 번만 더 떨어져 달라 이러면서 지금 이 밑에서 상당히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죠.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크게 밑으로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이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포에 휩쓸려서 같이 매도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이 자금들은 이 자금들은 또 이제 좀 내려와 주기만 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사버리겠다. 그러면서 대기하는 이 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크게 내리기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흔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아주 강한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 쪽에 만약에 지금 뭐 식물인간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관건은 이런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완전히 뭔가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정권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뭐 식물인간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 사회가 체제가 붕괴가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 뭐 김일성도 사망했고 김정일도 사망했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식물인간이다 그러면 아직 뭐 사망은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북한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지금 미사일 하나 쏘려고 준비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건재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김정은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시키면서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며칠이나 밑으로 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맘에 하나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또 강력한 매수 기회가 오겠죠. 예전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보면 현대차 이렇게 보면 아 이때 내가 못 샀는데 6만 6천 원대에 못 샀는데 지금 뭐 지금 벌써 9만 원대 가 있죠. 10만 원 한 번 찍고 9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더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로 매수를 강력하게 한 번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제 이걸 또 한 번 봤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고 다시 튕겨져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발 뭐 이런 악재로 만약에 밑으로 민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밀린다 그러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반등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뭐 이런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0만원 이상에서 고가에 보면 10% 이상 지금 지난주 내내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더 밑으로 내린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개인들의 매수가 아주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됐다. 만약에 됐다 그러면 북한 별다른 이상 없는데 그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겠죠. 계속 북한 별로 이상 없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식물인간이라 그러는데 별다른 뭐가 없네. 별다른 뭐가 없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고 만약에 이제 식물인간으로 있는 게 맞다라고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되어버리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순간적인 충격파는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충격파가 한번 딱 나왔다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식물인간으로 있는다고 해서 전쟁이 뭐 나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인 충격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식물인간인지도 모르고 미사일 훈련에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잘하고 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악재로 좀 크게 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개인들이 이제 겁을 내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지금 밑으로 내렸죠. 외국인들이 이제 좀 싹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 상당히 엿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겁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개인들이 이제 싸게 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외인들이 뭐 들어오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런 부분도 지나가는 뭐 그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데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북한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거나 뭐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을 두고 완전히 대치를 하면서 무력을 쓴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악재로 뭐 아주 크게 진짜로 착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단기적인 심리적인 부분이죠. 혹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가지고 전쟁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전쟁은 안 나죠. 계속 기다리면 전쟁 안 납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실제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악재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점점 가면 그런 부분은 또 잊혀지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주말이 좀 강도 높은 이런 상황이 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좀 밑으로 누르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나오면 이게 웬 떡이냐 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뭐 그러겠죠. 지금 45조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면 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화들짝 놀라서 또 외인 기관들이 다시 매수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 단기약제로 잠시 이렇게 오전 중에 잠깐 밀거나 아니면 한 시간 정도 밀거나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상황 완전히 밝혀진 건 없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다 이렇다더라 썰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벌써 그런 썰을 두 번이나 장중에 써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이 또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또 한 번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빠르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